2.끝완 아니 뚫린 데가 뭔 말이야? 뚫린다고? 어? 그러네? 잠깐만 뭐 산 일이고 이거 왜 뚫리냐? 우와 개삭이네? 이게 회색 기둥이 차이 많이 나겠네요 여러분들 자 제가 비디오 해볼게요 일단 회색 기둥 없이 하면 이쪽으로 달려볼게 회색 기둥 없이 얘기하냐 원래 저리를 타면 가봐 왜 저러는 거에요? 왜 저러는 거에요? 왜 저러는 거에요? 나 왜 저러는 거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4초에서 3초 남았지? 일단 2초 남았는데 이번엔 뚫린 걸로 해 볼게요. 신기하네. 근데 왜 뚫렸지? 잠깐만. 야. 왜 아이킹도 안되냐? 아하하하하 뭘 손 들이고 이거? 어? 어?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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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 파기인데? 파기인데? 파기해야 할 것 같아 잘 할 수 있고 상상에서 다가その odds 제가 봤을 때 0.5초에서 동시에 너무 잘 타면 1초 정도 되려나? 3초에 0.3초는 빨리 올거에요. 자 이것 때문에 못 깨시는 분들은 이제 좀 벨트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꼭 팩토리 라이센스를 입게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론 다 깼기 때문에 허허허허 축하드리고요